아니요, 저는 자꾸 떠올리면 자꾸, 네, 뭐 단조를 쓴 게구나 남매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셨는데? 남매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여자 대 남자로 네 오빠 웃긴 게 좋아요, 키우고 싶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네 첫눈에 반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나 똑같은 거 보면 활짝 피어있잖아요 항상 웃는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해맞고 엄청 긍정적이고 되게 사랑이 사랑이 되나? 사랑이 되나? 사랑이 되나? 맞아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러블리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어요 너? 내가 있잖아 사랑이 되나? 네,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내가 주로 먹는 걸 얼굴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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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더 놓을게요 뭐야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헤맑었어요 그리고 내 좋은 기회가 있는 진짜예요 정말 따로써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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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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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의 stimmt 피부 넓는 날 내가 너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